미스터 X랑 Y랑 동일 인물인 거야? 뭐야? 하하 확실히 근데 이 Z는 진짜 좋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거 어휴 죽을뻔했어 어휴 방금 진짜 운 죽고 살았어요 어 저 오른쪽 아 아 저 오른쪽에 뭔가 있었을 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! 후! 왜 길이 두 갈랜가? 아하! 어어! 아! 저기요? 저기요! 아하.. 이거 아니지.. 아 나 진짜.. 아하.. 젠장.. 뭐 2캔 하나 정도야 뭐.. 없어도 되긴 하지만.. 씁쓸하네.. 어야.. fug.. meno.. 아.... 잠시만 kazs. 아.. 아 Hogwarts income 아.. 목숨이 없잖아. 아이템 한 방에 가봅시다. 한 방에 야 너 좀 쎄 보인다. 야 너 어디 때려야 되니 이거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때려? 어디야? 맞네 아 왜 안 맞아 아 야 야 이쪽으로 던지지마 안돼 에이랄 하나 먹어준다 내가 아 정확하게 저기 딱 코, 코 부분? 코 부분을 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코 아 야 그만 차지샷을 한 방에 끝내게 때리지 좀 와봐 아 진짜